현대사회에서 여론정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자친구 없는 거 맞아요? 지난번에 대답 안 했잖아요 있음 있고 없음 없는 거지 왜 말을 안 해요? 그런 게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? 난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미진 씨가 지금 내게 궁금해하는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런 겁니다 원래 자기 얘기 잘 안 해요? 여자들이 되게 답답하고 싫어하는데 황미진 씨 하긴 나도 말 많은 남자는 싫더라 공말마음 없나 본데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기다려요 아버지가 오늘 과외 끝나고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취소해요 밥 한 번 같이 먹자는데 계속 사정을 해야 하나? 그렇게 잘났어요? 어머 벌써 끝났어요? 조금만 기다려요 사장님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이요? 뭐야? 난 아침부터 동동거렸는데 어 정훈군 과외 끝났나? 내가 자네랑 술 한잔하고 싶어서 일찍 들어왔어 당신 준비 다 해놨지? 근데 선생님 약속이 있다는데요 아 그래? 아니 내가 이거 정훈군 사정도 안 물어보고 나 혼자 그랬나 아닙니다 식사하고 가겠습니다 오 그래 그래 자 들어가자고 어 상필요소 들어와 네 근데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건방져? 그치? 아니 나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아 저기 그냥 그럼 감사합니다.